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리플사의 사업과 XRP 생태계를 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무 의미 없다 XRP 가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XRP 하고 그리고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나온 뉴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생태계 어떤 리플사의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유튜버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뭐 XRP 가격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과 연결될 건지 엮여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돼서 나중에 제 영상에 자료가 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쉽게 쉽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국 기반으로 새로운 회사 이 핑앤페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창립이 됐는데 이 창립한 멤버가 바로 리플사에서 일했던 멤버입니다 리플사에서 수석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핑앤페이라고 하는 곳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글로벌 글로벌로 마이크로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이제 20불 아래에서는 이제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레딧 카드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 뭐 어떤 소액 가지고 페이를 할 때 페이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뭐 얼마 이상 카드를 써야 얼마 이상 구매를 해야 카드를 쓰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돈을 더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카드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는 물론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전통 그 전통 그 페이먼트들과 어떤 결합 어떤 카드 회사들이나 페이먼트들과의 어떤 결합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활용하는 곳이 없죠 근데 이 핑&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쓰던 페이먼트에서 이 소액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려고 지금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은 리차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전 리플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전에 비자 산탄데르에서 일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리플사하고 연결된 곳이죠 그 다음에 제레미 라이트라고 하는 곳인데 일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에요 제레미 라이트도 이제 리플사에서 일했고 엑센추어에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 리플사에서 일했던 사람 리플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뭔가 그 페이먼트에 대해서 어떤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여지게 된 거겠죠 특히 이제 암호화폐 쪽은 리플사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그래서 리플사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년에 이제 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먼저 계획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를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코인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피아트와 지역에 있는 화폐와 잘 결합이 되게 만들 건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각각 그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을 페이를 했는지 받았는지 확인하잖아요 요즘에 QR코드 꽂으면서 확인하는데 이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들이 로컬 커런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페이먼트와 이 밸런스가 보여지게 될 거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때 페이를 할 때 페이하고 받는 거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QR코드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더 쉽게 뭔가 페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2021년에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출시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장이 굉장히 많은 잠재력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도전하는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팀이 없었고 그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20달러 이하의 디지털 페이먼트 마켓을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소액 페이먼트를 위해서 뭔가 사업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보시면은 가장 저렴한 데비카드 페이먼트를 보더라도 20% 적어도 20% 페이먼트를 좀 더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20% 아래에서는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겠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시장에 어떤 혁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만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리차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핑 앤 페이 라고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도 과거에 리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시니어 디렉터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수석 디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3개월 일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년이면은 모든 것을 그래도 리플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맡아서 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리차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핵심적으로써 이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레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을 실제로 내보냈어요 링키드에 보니까 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리플사에서 일을 했었고 공식적으로 일을 했었고 보시면은 전략적 아카운트 부사장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어떤 건가 바라고 봤더니만 리플렛의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터머 커스터머 석세스를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리플렛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고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뭐 좋은 점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아카운트 이런 거겠죠 저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리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핑앤피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 이제 로우 밸류 로우 밸류 페이먼트 특별하게 로우 밸류 페이먼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나와 있죠 보시면은 카드 네트워크와 같은 어떤 그 전통적인 페이먼트를 활용을 해 가지고 경제적이지 않은 것들을 새로운 서비스를 풀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풀어서 이커머스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 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회사 사이즈가 뭐 직원이 한 2명에서 10명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2021년에 되어졌고 아직까지 뭐 주식 상장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고요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 지금 트위터에 보면 아직 9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트위터도 2021년 9월 그래서 이번 달에 트위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직 초기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는 홈페이지에 왔는데 보이죠? 디지털 웨이 투 페이 그래서 페이를 위한 디지털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름을 적고 보시면은 2022년 2022년 마이크로 페이먼트 해다 라고 해가지고 2022년 영국에서 런치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2021년 4분기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빠르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About Ping&Pay 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리차드벨하고 제레미라잇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리플사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리플사에서 나왔다 리플사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이랬었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리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리플사하고 이게 연관이 있어서 사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사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고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느끼기로는 저 리플X 아시죠 리플X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마이크로 페이먼트 연구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러잖아요 리플X에서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서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된 것 같고 아마 리플X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또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회사를 창립을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XRP 레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를 할 수 있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될게 리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반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코일 회사를 CEO가 됐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정황들도 많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리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회사를 따로 만들었지만 이게 리플사하고 연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리플사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서 엄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핑앤페이가 리플사하고 꼭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좋은 사업의 결과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에게 XRP의 생태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